어서 오시오~~ 어서 오시오~~ 어서 오시오~~ 연락에 물어보려 있습니다. 아 좋아! 고소! 예! 이거 홀로까지 이동하셔야 되겠지? 너 어떻게까지 입어야 되겠지? 이거 진짜 이렇게 미칠 수 있잖아! 사리 다그러면 어떻게까지 입어야 되겠지? 반가줘! 자! 됐다! 아 됐다! 됐다! 아 됐다! 감사합니다!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것을 널리 알리는 얼른이 돼요! 얼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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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날이 깔아! 자! 오! 이야! 손한테 삼촌이면 손을 흘러주면 이 물고기! 오! 심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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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드릴게요! 와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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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해! 와! 빠지기도 해! 잡아줘! 아 그건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거! 쭉 보면 해! 바로 우리 정돈! 정돈! 자! 정돈을 잡고 다 지내거든요 오늘은 젊지 않음 그러면 절대 안 돼! 안 돼! 여기서 우리의 쿨도도 끝나고 우리가 그런 친구들 때찌 때찌 해줘야 해, 알았어요 여러분들? 한 번 더는 프린다스! 박수! 후계는 매일 어? 오케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